안녕하세요 엘디션입니다 이번에 파밍 존 해보려고 해요 파밍 리저브에 가서 파밍 존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? 슝 들어왔네요 근데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망포장을 찔렸을 것 같은데 어? 안 털려있다 뭔지 모르지만 먹고 이게 끝? 너무 짠데 너무 짠데 너무 짠데 아 무서워 위층인가? 위층 같은데 소리를 들어보네 그냥 가봐 아 아 아 아 ㅋㅋㅋㅋ téléphone 어... 뭐야 뭐야, 이 사람 아이고 떽 와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걸 먹고 이걸 먹고 술탄이나 오 살래와 있고 안 먹죠 다행입니다 M95니까 이걸 어떻게 이겼냐 나는 진짜 신기하다 이거 치료하고 이 판은 바로 탈출하겠습니다 탈출 탈출 탈출이라고 탈출했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바이바이 뫼 탈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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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im